땅의 보물 항산화 슈퍼푸드 영천 마늘을 찾으러 떠나볼까요? 비가 적고 일조량 많은 천의의 자연 조건에서 농민의 정직한 땀방울과 단연간의 정성이 만들어낸 땅의 보물 영천 마늘 음! 주화로 아기 마늘을 재배하고 아기 마늘을 다시 시마늘로 수확해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무려 3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주화종구 재배로 자란 마늘은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누구보다 알이 굵고 단단한 봉짱 마늘 영천 마늘 맵기도 적당하여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안성맞춤이며 알리신이 다량함이 되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 및 혈압에도 탁월합니다 재배면적 경북 1위, 전국 2위에 빛나는 영천은 마늘 주산지로서 한방마늘 산업특구로 지정되고 마늘 농촌 융복합산업지구에 선전돼 마늘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비옥한 토양이 넓게 펼쳐진 영천에서 건강한 햇볕을 한껏 머금고 단단하게 자라난 영천마늘 한톨 한톨 꼼꼼히 선별하여 깐 마늘로 가공, 별빛춤 농협 봄마늘로 출하합니다 스타 영천 스타 마늘, 여기서 구입하세요 스타 영천 스타 마늘, 여기서 구입하세요